제 말투는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 너무 추워요 저도 추워요 지금 춥네 지금 어디서 웃을 왜 안녕 from 태국 안녕 사키 미타 시마 시타요 아까 봤어요? 아 아리가또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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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hi 중국 Hi Chayna hello hi 제가 중국말을 하나도 할 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일본어는 조금 배경을 하나도 하지만 중국어는 몰라요 공부할게요 조금씩 버스김도 언제하나 지금 할게요 뭐 할까요 지나간다 밖에 너무 추워 티라미스랑 주스 아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그 티라미스가 맛있더라 여기 잘 받는다고 하면 주스 딸기 주스 완전 생딸기 비슷했는데 잘 먹었어요 구연동화에요? 아닌데요 흐흐흐 빠쌌다 사랑해 사랑해 자꾸 살아간다고 저한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사랑해 오늘은 내가 먼저 집 왔다 으하하하핫 좋으시겠어요 네 왔다 가야겠다 노찰로 제주도 hou 디귿같이 한강 또 오실거죠? 잠깐만요 그럼요 가야죠 공군이랑 가야죠 공군이 형도 갈거에요 공군이 형은 왜 빼죠? 공군이 형도 잘하던데? 잘자요 잘자요 공군 가고싶어요 네 가고싶어요 내 귀신 진짜 많네요 신기하다 저도 신기하네 CU도 멋있어요 아 CU에도 있어? CU에도 휴양일 수 있구나 내일 홍대야 가요? 아니요 내일 홍대 안가요 오빠 저 왔어요 어 지수 안녕 오랜만이네 오키나와 소바 고요 어 죄송해요 레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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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레이카 안녕하세요. 예진 001.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았습니다. 토요일 약속. 토요일 약속. 상이처럼 아직 안 먹었어요. 냉장고에 있어요. 현수로 하고 싶을 때 꺼내먹을게요. 상이처럼. 토요일 날 수강에서 처음 봤는데 그때부터 처음 주문했어요. 3번 공연하시고요. 다 봤어요. 이게 프로필 사진이 안 보여서 보고신분인지 모르겠지만 3번 봐주신분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좋아해주세요. 앞머리 좋네요. 감사합니다. 형 보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진이 안녕. 별로 안 많은데? 네. 넌 BTS를 알고 계세요? 저는 BTS를 알고 계세요. 좋아해주세요. 과자즈모 다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잠시만요. 머리 잘라야겠다. 내렸습니다. 내렸습니다. 머리 많이 긴가요? 괜찮지가 않구나. 머리 정리가 안되네. 머리 한번 잘라야겠구만. 언제 자를까? 내일 자를까? 나갈게요. 한강에서 공연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아. 5분이시구나. 과일 싫어하는거 있어? 아니요. 저는 다 좋아해요. 과일. 2번이구나. 똑같은거. 한국 와두세요. 불어오세요. 불어오세요. 오빠 좋아하는거 뭐에요? 오빠 귀엽다. 키키. 저 귀여운가요? 귀엽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귀엽나? 정말 발랄하다. 키키. 발랄하지. 키키. 넌 발랄하지. 뛰지마. 왜요. 왜 뛰지마. 저기. 좀 바보같은가? 어떻게 하면? 친구랑 같이 또 오빠보러 벚꽃 첫날 약자 잡았어요. 오시길 기다릴게요. 아. 이렇게 벌써 약자까지 잡아주면 제가 아직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참고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빠 다시 먹방 해줘. 먹방? 먹방 뭐 했었나? 치킨 먹방? 힘들다. 오늘 너무 추웠어. 그래서 몸을 이렇게 움츠리고 다녔기 때문에 지금 어깨랑 밑쪽이 약간 뻐근하게 쑤셔 지금.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엘리베이터가 13층으로 올라가 보이네요. 아직 기다릴.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 우리 얘기할 시간이. 댓글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거 다 어떻게 읽지? 내일도 보고 싶어요. 돈까스? 돈까스가 왜 나와. 뛰는건 좋은데 웃으면 뛰면 바보같아요. 하하하하. 네. 항상 검은색 귀걸이. 아 그리고. 내 이름 바꿔야겠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내 이름 바꿀게요. 안녕히 계세요. 저의 작은 여자가 한글의 발음을 알아듣어요. 저의 작은 여자는 한글에 한글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조금 한글 알아듣는다고요. 오우. 그래요? 오우. 그래요? 왜 화면 빨리 잘 안맞지? 화면이 잘 받고 싶은데 나는 이쪽이 좀 잘 받는 것 같아 화면은 이쪽보다 그치? 이쪽이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레이미 안녕 안녕 내가 갈게요 이제 빠이빠이